저희 시아버지가 변태같고 더럽다는 친구 때문에 너무 화가 납니다. 결혼하고 3년 뒤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. 그래서 시아버지하고 같이 살게 됐습니다. 시부모님 집이랑 저희 부부 집이랑 팔아서 더 큰 평수로 이사했는데, 말이 우리 집이지 시아버지가 전부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데도 그 흔한 시집살이 안 시키시고 저랑 사이도 정말 좋고 저에게 너무 잘해주십니다. 작년 제 생일에는 제가 좋아하는 닭볶음탕도 하루 전날부터 조리법 찾아보시고 만들어주셨습니다. 작년 저희 시아버지 생신날 제가 아침부터 생리가 터졌고, 평소에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누워서 끙끙대는 걸 남편이 잘 알아서 남편은 시아버지랑 밖에서 저녁 먹고 올 테니 집에서 쉬라고 했지만, 제가 꼭 생신상 차려드리고 싶어서 점심 먹고 장 봐서 간소하지만 나름 열심히 차렸습니다. 다 같이 저녁 먹으면서 한잔하는데, 배가 좀 많이 아파서 방에 가서 좀 쉬었다 나왔다 하니깐 남편이 걱정돼서 따라와 이야기하는 걸 아버님이 들으셨나 봅니다. 생일 지나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저한테 한약 주면서 생리통에 좋대, 엄마도 살아생전에 드셨다며, 아버지가 회사까지 찾아오셔서 주셨다며 저한테 주는데 저는 너무 감사하고 감동했습니다. 그러고 시아버지가 오셔서 제가 고맙다며 잘 먹겠다고 했는데, 딸이 없어서 딸들 마음은 모르고 다른 집 딸 가진 아빠들은 이런 거 챙겨주는지 어떤지 모르겠다며, 혹시나 민망해할까 봐 미안하다며 그 약도 먹고 마시는 차도 좋은 게 있으니 갖다 주신다는데 저는 너무 행복하고 울컥했습니다. 문제는 이 이야기를 어제 친구랑 전화하다가 생리통 때문에 아파서 미치겠다는 이야기에 시아버지가 지어주신 약 이야기를 하면서 괜찮은 것 같다고 말했는데, 갑자기 너희 시아버지가 너 생리하는 날도 알아? 하면서 변태 같다고 소름 돋는다 하는데 제가 앞일 설명해도 그래도 그렇지 더럽다고 너 불쌍하다 하는데 기분 나빠서 너희 시아버지는 너 살쪘다고 밥도 못 먹게 하는데 그게 더 불쌍한 거 아니냐? 살이나 빼하고 끊었는데 계속 전화 옵니다. 정말 제 친구 시아버지는 막장 시아버지고 제 친구 아들 돌잔치 때 친구들 다 있는 앞에서 무안 주시는 분이세요. 끼리끼리 일 수도 있지만 저희 시아버지 욕한 게 저희 부모님 욕한 것만큼 화나고, 다음 모임 때 또 볼 텐데 한마디 더 하고 싶습니다. 저희 시아버지가 욕 드실 만한 일인가요? 저는 오히려 너무 감사하고 제가 늘 받는 만큼 못해서 죄송합니다. 그런데 친구는 시아버지라도 남자 여자란 선이 있는데 수치스럽다 합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